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바로 안암전자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이제 국내 최초 컬러 TV 제작을 시작으로 스마트 오디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50여 년간 개발 설계나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영상 기기와 연계된 첨단 고부가 같이 컨버전스 가전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음성 인식 기술이 적용된 AI 스피커 그리고 AI 리시버 등 이런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암전자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언제나 삼성전자 관련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오디오 산업에 뛰어들었고 2014년도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사운드파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하만, 하만의 직접 안암전자가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개발 생산 그리고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과도 연동되는 부분이 있고 언제나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조금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집중을 해봐야 될 것은 앞으로 스피커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 그리고 지금 자동차 이런 데 들어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현재 산업에서 자율주행차 그리고 AI,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시장에서 다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이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쪽들의 스피커가 무조건 다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이런 첨단 고부가 같이 이런 스피커, 오디오 관련 회사들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안암전자가 우리가 주목해볼 만하다. 그만큼 새로운 시장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고 개화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회사의 실적 개선 추이. 결국에는 이 턴어라운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2020년 그리고 21년 약 2년 동안 매출액이 이전의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발생했다. 특히 21년 매출액이 이 3,598억은 전년 대비 35% 증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151억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한 추적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전체적인 매출이 2천억이 안 되던 회사가 이제 3천억, 4천억 전체적인 매출액에 대한 크기가 커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공장도 이렇게 건설되면서 생산 능력이 더 좋아졌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현재 2,400원 부분, 최근에 한 2천 원 부분을 저점으로 형성을 해주면서 오랫동안 바닥을 횡보해왔습니다. 그러나 바닥 횡보 이후에 상승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천천히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일봉상 최근에 계속 윗고리를 달고 있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매직봉이 발견되고 있고 장기 이평선 위에 안착해준다면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단기 고점이었던 2,750원 정도 부근까지 무난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가는 짧게 2,750원, 선착가는 2,250원, 그리고 매수가는 2,400원 이하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 주로는 안함전자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